올해 구로구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21일 개회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난과 같은 긴급상황에 필요한 노동자와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.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. 오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의 최종 심의가 진행됩니다.